자, 이제 표를 생성하고 또 그 안에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표를 만드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Spread Seed로 치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선 각각의 컬럼별로 컬럼의 이름, 순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의 데이터를 넣겠죠 자, 그럼 우리 컬럼을 만드는 것을 SQL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작성할 코드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엄청 많아 보이죠?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고 계신 이 코드는 여러분이 살면서 얘를 작성할 일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또 출력하고 이런 건 너무나 많이 할 일이지만 얘는 많이 할 일이 아니고 또 여러분이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면 엑셀에서 표를 만드는 것처럼 아주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코드를 몰라도 하지만 지금 우리는 SQL이라는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있고 또 SQL 말고도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왜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고 데이터가 다양해지면 중요한 장점이 생기는가에 대한 그 특성을 우리가 공감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를 하나하나 우리가 짜 가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딩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공유 드릴 코드를 copy & paste 해서 붙여넣기 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외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심란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스스로 테이블을 생성하고자 할 때 어떻게 생성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찾아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create 뭘요? 테이블을 어디서? in mysql에서요 그럼 검색하면 쭉 나오죠 그럼 여기 create table syntax 테이블을 생성하는 문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가면 이런 문법에 대한 설명이 엄청 많은데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딱 봐도 저도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초보자가 이걸 보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좀 다른 걸 좀 찾아볼게요 저는 cheat sheet라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cheat sheet는 cunning paper라는 뜻이에요 시험 볼 때는 이제 몰래 적혀있는 거 보면서 시험 보면 부정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적혀있는 거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석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cheat sheet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막론하건 여러분이 cheat sheet를 찾아보시면 정말 잘 정리정돈된 그런 자료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미지 검색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cheat sheet들이 있는데 첫 번째 거가 뭔가 좀 현란하네요 MySQL cheat sheet라고 되어 있어요 볼까요? 자, 저는 이거 한번 볼게요 SQL cheat sheet 자, 사이트에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여기에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샘플이 적혀있네요 그럼 우리 이런 샘플들을 참조하면서 작업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거 옆에다 띄워놓고서 여기에다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우리 각자 SQL에 접속을 해야겠죠? mysql-u root-p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로그인했다면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스키마를 사용할지를 지정을 해야죠 use open tutorials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테이블을 생성하는 명령을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create table 그리고 테이블명을 적으라고 되어 있네요 cheat sheet를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topic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글들을 topic이라는 이름의 표에다가 저장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topic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semicolon을 하고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되는데 semicolon 없이 엔터를 치면 실행이 안 됩니다 여기는 뭐예요? 명령을 줄바꿈하면서 가독성을 보기 좋게 하면서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첫 번째 컬럼을 지정하는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컬럼을 만드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니까 c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컬럼의 이름이에요 저는 id라는 이름의 컬럼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 그리고 length라고 되어 있는데요 엑셀과 MySQL의 아주 중요한 차이는 자,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 시트는 여기에 이 컬럼에다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도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a라고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때는 되게 괜찮아요, 편리해요,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예를 들면 1억 권이 된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이 어떤 전문화된, 수련된 사람이 아니고 아무나 입력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사람들이 이 아이디에다가 1도 넣을 수 있겠지만 a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돼서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해 보시면 사용자들이 정말 기상천외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넣을 때 그 데이터가 반드시 숫자로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반드시 날짜로 들어와야 된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거에 맞지 않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아예 입력을 거절하고 에러를 뱉어버리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제대로 입력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장점은 꺼낼 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아이디 값은 숫자다 반드시 크리에이티드 컬럼의 값은 시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아주 중요한 기능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강제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또 검색을 해 봐야겠네요 저 지트시트가 자세하지가 않아서 MySQL 데이터 타입 그리고 넘버라고 한번 검색해 봅시다 우리는 아이디는 넘버니까요 그럼 여기 검색어를 쭉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리 좀 찾아보니까 이거 괜찮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정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검색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MySQL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숫자 데이터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면 여기에 int라고 되어 있는 부분 얘가 뭐냐면 스탠다드 인티저 밸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티저는 정수예요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마이너스 0 양수 이렇게가 정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int를 쓰면 만약에 음수까지 사용을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이게 얼마예요? 1, 10, 100, 1000, 10만, 100만, 1000만, 10억 마이너스 20억부터 양수 20억까지를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양수만 입력할 것이다 라고 지정을 하면 42억까지 여러분이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 인구를 전 세계 인을 입력해야 되는 표라면 이거 쓰면 안 되겠죠 60억 인구니까 그럼 그 밑에 있는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빅 인트 아주 큰 정수를 담을 수 있다 어마어마하죠? 저거 읽을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항상 빅 인트를 하면 되지 않냐라는 정당한 의문을 품으실 수 있는데 컴퓨터는 물리적인 도구예요 결국에도 그래서 빅 인트를 하게 되면 그만큼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또 컴퓨터가 느려질 수도 있고요 시스템이 그래서 최대한 자신이 수용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최대값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 타입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어떻게든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전 세계 인구를 집어넣어야 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니까 지금은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인트 그리고 괄호 열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실제로 숫자를 얼마까지 저장할 것이냐가 아니라 숫자를 나중에 검색 같은 거 할 때 얼마까지만 노출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보통은 10일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치트 시트가 조금 부실하긴 한데 이 뒤에다가 제가 그 전에 이걸 봅시다 여기 있는 데이터 사용자들을 쭉 입력하는데 예를 들면 제목 없이 글을 쓰는 거 그건 좀 이상하죠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행을 입력할 때 제목을 반드시 넣게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리고 아이디 값은 없으면 되겠어요? 얘가 없으면 나중에 삭제를 못해요 수정도 못하고 왜냐하면 아이디가 없으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학번이나 주민번호 같은 거예요 그럼 아이디 값은 꼭 있어야겠죠 하지만 본문은 나중에 작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값이 없는 채로 추가되는 것도 허용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스프레드 시트는 못하는데 MySQL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다가 not null이라고 하는 겁니다 null은 값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ot null이라고 쓰면 값이 없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행을 추가할 때 여기다가 그 전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 번째 행을 삭제한다고 하면 이 세 번째 행을 삭제하라고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예를 들면 SQL Server라는 title 값을 가진 행을 삭제해 라고 하면 같은 제목의 컬럼이 같은 제목의 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id 값이 3인 행을 삭제해 라고 하면 만약 이 id 값이 중복되지 않는 이상은 틀림없이 이 id 값이 3인 행이 삭제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할 때 예를 들면 db2라고 할 때 마지막 id 값보다 1이 더 큰 6을 적어주면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MySQL에서 id 컬럼은 자동으로 일식 증가한다 라는 의미에서 자동, 오토, 증가, 인크리먼트를 지정을 하시면 그렇게 해줘요 db가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식별자를 갖게 되는 겁니다 Autoincrement Autoincrement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의 컬럼을 정의한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죠? 근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데이터를 이렇게 5권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억권, 10억권 아주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안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이거 한 줄 따위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상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 컬럼을 만들었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컬럼을 만드는 방법을 같이 보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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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